쿠폰비용 없습니다. 무조건 900원 대낭. 대낭은 싹거.com. 무조건 여기야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높냐. 바로 팀 가리를 했기 때문이죠. 바로 어떤 팀이냐. 지금 제가 깔맞춤으로 또 입고 있는 바로 그 팀. 맨 덜란드입니다. 방덜란드로 이렇게 팀을 맞췄고 공격진 보면 여러분들 진짜 자지러질 거야. 밤바, 밤페르시, 꾸르이프. 어때요? 스탯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밤바와 밤페르시 보시면 달리기는 솔직히 좀 느립니다. 이런 슈팅 능력 시 0개. 요게 아주 기가 막히지. 그 다음에 꾸르이프.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슈파우밖에 없어. 공격수치고 0개도 너무 훌륭하고 드립을 민벨 나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미드필더의 굴리트와 심더용. 갑분싸죠? 갑분싸로 이제 더용씨가 들어왔는데 더용씨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. 더용씨를 써야만 크루이프를 LN 시즌으로 영입을 할 수 있었어. 여기에 갑자기 방탄 크루이프 이런 거 들어가봐. 그럼 여러분들 좀 약간 실망감 생기잖아. 비주얼 안 이쁘잖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줄이기 위해 더용씨를 썼다라는 거. 슈팅도 나쁘지 않고요. 경계 나쁘지 않고요. 수비 능력 시 꽤 있고요. 몸빵 피지컬 괜찮고요. 스테미나 빵빵하고요. 그리고 풀백에는 이제 여기에 아케가 아니라 하테브루를 사야 돼요. 이게 사지지가 않네. 그리고 센터백에 눈프리스와 반데이크. 둘 다 플러스 1식 대구 때문에 반데이크가 속력 130이 넘어요. 이게 반데이크야 차두리야 뭐야. 이거 그냥 말도 안 돼. 둠프리스는 급여 18에 이 정도 스탯이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스위퍼의 바나노드 달리기가 130이 넘어요. 달리기 130이 넘는 친구가 두 명이나 있어. 나쁘지 않죠? 자 그러면 바로 공식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밤덜라드 공식 경기로 들어가. 까. 바나노 튜! 꿀맨! 그렇지! 꿀이 들어간다. 쭉쭉쭉쭉쭉! 그렇지! 반데이크잖아. 와! 베르시! 와! 하하! 야 이거 뭐야! 야 반데이크씨 팀 뭔데? 맞아요. 꿀오이퍼! 네덜란드의 신장같은 사랑 여환 그루이프 그루이프 딱 넘겨주고 그루이프의 장점은 크루스도 좋다라는 어 밤페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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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밤페르시 밤펜르시 밤페르시 밤 페르시 밤 registration 밤페르시 방페르시せ 빵바 스탯! 디스 이스! 빵바! 빵바! 빵...바... 밤페르시! 러비 밤페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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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ת 밤페르시! 와 얘 왼발 슛 봐라? 아 얘 왼발 다 꽂히네 이거? 하죠 밤페르시! 아이고 죽여나네 미쳤다 밤페르시 바로 이 스프리포인은 연계잖아. 오른발 마무리! 범페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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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 내원 따라하려고 네덜란드 했네 맞지? 밤바! 아 그렇지! 밤바 방금 드립을 보신 분? 사랑스러운 선수들한테 흉하다는 말씀을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루이프! 와! 그루이프! 아 진짜! 그렇지! 방패르시 범페르시 그렇지! 반데이쿠 간다! 그렇지! 방패르시 그렇지! 방패르시 그렇지! 루트 굴리쇼! 빤바! 루트 굴리쇼! 빤바! 바스탠드! 와 이게 결정력이지! 빤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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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그렇지! 로드 블랙 쭉! 갑니다! 빵빵! 빵빵! 아 이거 약발이... 나와 이 자식아! 빵빵! 오케이! 여거지 여거지! 크로이프! 크로이프! 빵빵! 이거야! 내가 원했던 크로스! 아! 이씨! 개같은 게임 너 진짜? 아 뭐야! 아이고 상우 형 왔어? 혼내줄게 형 방덜란드 알아? 방덜란드? 뿜뿜뿜뿜! 피파올레이뽕 키보드 슈챗! 피파하는상현TV! NOW! 지금 구독하세요!